안녕하십니까 요셉이 아버지 기대현 목자입니다 비록 야구업은 아니지만 아들 요셉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토목공학과를 96년도에 입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기대현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창세기 파트 모임을 통해서 축복해주심을 감사하고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창세기 42장으로 45장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요절로 45장 7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파트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양님들과 목자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을 세우셨사오니 허물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또 한 가지 안은 애가 이 시간 귀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생의 시절 신앙서적 중에 강준민 목사님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달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제목과 같이 꿈꾸는 자 요셉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요셉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꿈의 성취와 그 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꿈의 완성에 대해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성숙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이 꿈의 성취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역사 꿈의 완성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온전한 회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42장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흉년으로 인해 애국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절여하고 자신의 단은 일어서는 꿈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22년 전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 대신 형들을 영적으로 돕고자 돕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였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을 보기 원했습니다 22년 전 그들은 거짓 되었습니다 시기심으로 동생을 팔고 거짓말로 아버지 야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어 지난 날의 제약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죄를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던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과거 시기심으로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판 죄가 생각났습니다 자신들이 당해보니 그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시몬을 가두고 나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복식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는 정탐꾼 스파이 정도가 아니라 절도범으로 몰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이 꾸민 일이었지만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였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려서 막내를 데려가야 진실함이 증명되어 시몬도 풀려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화를 냈습니다 36절 3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요셉은 죽고 나에게는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베냐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자식을 편애하는 야곱의 허물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베냐민도 구덩이에 놓고 팔아버릴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형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내면을 겸손케 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지난 22년간의 고통을 알기에 겸손히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였습니다 창자 루우베는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다도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43장 9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유다도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잡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앞장선 자입니다 은 20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자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예언하던 요셉을 매몰차게 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고자 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38장에서 나오는 며느리 담할 사건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야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옷을 찢으며 오시는 아버지의 아픔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우리 인간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유다의 말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다를 믿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떠나보낸 것입니다 43장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뭔가를 쟁취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고 사랑을 얻고 재물을 얻고 자식들을 붙들고자 애해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런 것들을 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라엘도 잃었고 제일 아끼던 요셉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막둥이 베냐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회개하였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특히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마음이 폭받쳐 급히 안방에 가서 울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였습니다 형들의 진실함을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코스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모두를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리에 자신의 은잔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청직을 보내서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요셉의 형들은 극구 부인하였지만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요셉 앞으로 끌려갔고 요셉이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가 보기 원했습니다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기 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형들은 은잔 사건을 베냐민 탓으로 돌리고 자기들만 또 쏙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아버지에 가서 베냐민 절대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4장 1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일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일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지감을 나타내리일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베냐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다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하였지만 형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금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께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였습니다 자신이 노예가 되어 죄값을 칠테니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돌려보내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걸고 베냐민과 형제들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은 마치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기뻐하시고 후에 메시아 혈통의 뿌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유다의 말을 통해 요셉은 비로소 형들이 진실로 회개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요셉을 통해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열두지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사장 나라 그루한 백성의 기틀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의지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45장 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동안 억울었던 모든 감정을 폭발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자기가 당했던 서름, 형들의 진심어린 회개로 인한 감격 혈옥을 만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노예에 팔았던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요셉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물쭈물하였습니다 이를 본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로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나이다 요셉은 먼저 형들의 예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의식에 떨고 있는 그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진실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국에 보내시고 애국의 총리로 삼으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형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요 노예로 팔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보낸받은 인생이요 파송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요셉 인생을 보면 항상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주권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섭리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많은 영혼이 참심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영서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정죄치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십자와 사랑을 덧입을 때 마음의 상처가 녹아지고 운명이 변하여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요셉과 같은 차원 높은 믿음과 풍성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 결과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비참함 또는 우월감에 의한 교만 결국 죄의 열매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안경을 끼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역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요셉처럼 주권신앙, 섭리신앙을 배워가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구성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죄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안경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난과 운명주의, 비교의식 속에서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는 찌질한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눈치나 보는 자존감 낮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심히 기쁜 존재여, 복의 근원이여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워낙 인간 기초가 없는 자였기에 하나님 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목자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하지는 못했지만 양식과 새벽기도, 장막생활, 전도훈련 등 하나님 안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 성숙한 목자의 내면성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남 눈치 보던 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연극을 하고 내게 임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대학에서나 군대에서나 말씀의 기초에 정보가 후 다스린 인생이 되고자 했을 때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인에게 임한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젊음을 드렸을 때 좋은 직장과 현숙한 동역자, 현숙하고 아름다운 동역자 사랑스러운 세 자녀가 있는 가정교회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며 죄의 열매만 맺으며 살 이 자가 하나님 역사의 귀한 일꾼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참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지은 정욕제로 뼈가 쇠하는 고통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는 죄인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금 십자가 용서의 사랑,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격 없는 이 자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현 역사의 일꾼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인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귀한 구현 역사에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합력하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보입니다 매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지금 주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 대신 항상 짜증과 화가 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물며 교제하러 가는 스피릿사커 축구장에서도 짜증이 나 있습니다 로셉처럼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지만 짜증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주 지쳐있는 동역자에게 오래오래 건강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람이 건강하라고 한다고 아이러니에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후배들이 업무의 실수를 잘 용납하지 않는 나를 보며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교회 내 사건, 사고를 보며 판단하고 정제하기를 잘했습니다 스피릿사커에서는 같은 팀 하면 나한테 욕을 먹으니까 다른 팀으로 서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나 너무,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사랑에 빠지고 싶다 발라드 가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냥 소심이 되어가는 내 자신의 눈물이 납니다 세상죄에 흔들리며 넘어지는 연약한 내 자신이 가엾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캠퍼스 목자 성경선생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들을 말씀으로 도우며 그들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아야겠습니다 짜증낼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적극적으로 들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누군가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전하며 양들을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아랫사람 갈구기보다 받은 사랑에 치와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권유의식보다는 하나님의 공유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역자에게 꼬라지 부리며 생명을 단축시키기보다 영적인 교제를 하며 영적인 생명력을 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축구장에서도 실수를 눈감아주고 격려하는 플레이를 하는 가슴이 넓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죄인이 다만 쓰임받는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우리를 그 꿈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삼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의 안경을 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 찬성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창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꿈, 생명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받은 은혜에 기초하여서 저희가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앤